3점의 출신 가수를 또 한 분 제가 모십니다. 또 있습니다. 또 있고 또 있습니다. 박수만 열어줘요. 자, 태국의 5점 출신 가수 성인과수입니다. 한 2단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자, 계속 내글록 원합니다.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불러와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마칩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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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옛날 그 상처에 약한 몸 못 바르며 나만 보며 살아 온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주름이 지고 비바람 탈바람에 나를 지켜주시라 어머니 가지 마셔 다시 날아가게 그대의 자신으로 또 한 번 살게 해줘 아, 즐거우시죠. 생명 말씀 정말 많이 바랍니다. 다시 날아가게 그대의 자신, 어머니 정혁님 사랑합니다. 어머니 주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해갑니다. 그 옛날 그 상처에 약한 몸 못 바르며 나만 보며 살아 온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주름이 지고 비바람 탈바람에 나를 지켜주시라 어머니 가지 마셔 다시 날아가게 그대의 자신으로 또 한 번 더 살게 해줘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그리icide 오늘 지금 어디가 저런 라이브وس 고장 defeating 저 Dak 주신 사랑